안녕하세요. 전 그레시스에요.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힌디로 읽어드릴게요. 네. 오늘 제목은 천지창조에요. 다시 들려 드릴게요. 네. 오늘 제목은 천지창조에요. 네. 네. 요즘 세상에는 거북이와 이런 게 많죠? 하지만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번 환경 속으로 들어가 봐서 처음에는 뭘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알아볼까요?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제가 흰지를 아직 못 읽어요 하지만 이걸 많이 해가지고 대충 외웠어요 그동안 일시킨 일하고 있어도ший아를 못 읽어요 그동안 일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동안 일하는 일에 붙였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일은 넘게 됐어요 옛날에는 빛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빛이 생겼어요 해는 낮에 비춰주고 다른 밤에 비춰줬어요 한 번에 비춰줬어요 한 번에 비춰줬어요 subscriber grizzana ii if ii duisra din ho gaya iale 이러고 what what tav 주님 아이 맥 눈 이건 잘 몰래겠네요 이 장면 기억나는데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나요 이렇게 기억이 잘 안나요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남으셨어요 땅에는 나무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 답을 기억나긴 해요 1번이었어요 이걸 해봤는데 1번이었던 거 같아요 아 아 하나님과 우주와 그런 것을 만드셨어. 지구 행성 같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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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을 만드셨어. 아, 그 셋. 넷째 말. 여섯 번째 말은 동물들을 만드셨어요. 땅과 사이는 동물과 물 속에서 사이는 동물을 나누셨어요. 지구 행성 같은 것을 만드셨어. 지구 행성 같은 것을 만드셨어. 이제는 동물을 만드셨어. 지구 행성 같은 것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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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드셨어. 여섯 번째 날이에요. 여섯 번째 날은 땅에 사이는 동물들을 만드셨어. 여섯 번째 날, 끝. 찾아줘 아주 착한 이예 이건 뭐였을까요? 어 이건 다양한 조지 으 으 으 으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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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 염 우리 하와와 아담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제일 중요했다고 하나님이 말했어요 일곱 번째 날 끝 이거 보는 사람들이 아당가워 하셨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? 지금 자꾸 얘기하려고 해요 아마도 아니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니 아ução 귀신iph tape 이 backyard 홈 flanzen 자 protection 이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. 이것은 그것을 말합니다. 이것은 7일에 그것을 믿습니다. 이것을 믿습니다. 그것을 믿습니다. 7일에 그것을 믿습니다. 첫 번째 날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. 일곱 번째 날은 끝이었습니다. 이거 재미있는데. 그런데 당나귀가 서서 자는 건 몰랐네요. 이것은? 이것이 멍ة 그리고 아니다. 이것은 이 말의locution과 의혹이bec 시작되었습니다. 이것은 그 후에 일을 많이 했습니다. 이것은 이것을 밖의 말의 마음으로 주어졌습니다. 이것은 잘한다고 하하신 것입니다. 이것은 이것을 하신 것입니다. 이것은 이것을 보면 이 말과의 목소리를 합니다. 이것은 그 일을 위해 일으시킬 것입니다. 이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달걀 빛을 만드시고 이거였던거 같지 않나요? 그 다음에 행정들을 만드시고 바다가 땅을 갈르시고 그 다음에 바다 동물 만들고 그 다음에 땅을 갈르시고 사람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보면서 쉬셨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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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게 꺼꾸러네요 이 하얀색으로 된 아니 파란 글씨는 어 다시도 하는거구요 저 뭐지 그냥 까만 글씨는 아마도 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거일거에요 네 오늘 아랍마밀은 러브러브라 투발투란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천지창조란 이야기에요 오늘 읽은거 달라진건 없어서 좋아요 어 이야기를 외우면 되니깐요 이야기를 외우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에서 이 버전에 들어가서 되게 언어가 많아요 다 다 힘들죠 언어를 찾아서 어 아 자기가 아는 언어를 들어가면 어 어 좋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안녕